국방부가 매년 개최하는 다자 안보 회의체인 서울안보대화가 오늘부터 사흘간 개최됩니다. 올해로 출범 12주년을 맞은 서울안보대화에는 56개국에서 온 800여 명이 참가하며, 호주와 말레이시아 등 5개국에선 장관급 인사, 영국과 일본 등 12개국에선 차관급 인사가 참석합니다. 안보대화를 계기로 한의의 국방차관 회담도 1년여 만에 열립니다.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,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과 같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